최근 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또 문제에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사참배하는 사진을 게재했다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터였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특별한 조치 없이 놔두자 또 사고를 쳐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 대사가 SNS 계정에 일본 방위성이 발행한 지도 한 장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고 확인해본 결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지도를 버젓이 올려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즉각 대사관 측에 메일을 보내 이 지도는 일본만의 억지 주장일 뿐이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 빨리 삭제하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서 교수는 독도에 관한 영상을 첨부하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쿤이 신사의 참배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한나라의 외교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먼저 갖추고 동부가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부적절한 행실에도 눈을 감고 있던 우크라이나 정보가 한국과 폴란드에 크게 한 방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며칠 전 폴란드 국영방송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사이다 방송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러시아 방송이 아닌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라 더 충격적인데요. 폴란드도 우리나라처럼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지만 폴란드는 극우적인 부류들이 드문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폴란드인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점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거대의 러시아를 상대하느라 우크라이나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폴란드에도 민족주의가 강하기에 여러 코터 중 우크라이나에 드리워진 지역을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이 늘 시선을 두는 곳입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의 대타로 싸워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고토수복의 기회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에는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일 뿐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헝가리, 루마니아에서도 고토수복의 기회로 여기고 그곳 정치인들 입에서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선 서부 우크라이나를 두고 나라를 쉽게 수복할 수 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른 측면이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동안 지역독립에 관해 그 주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으며 눌러놓았던 것 뿐입니다. 전쟁 견해도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동부 칠러계 뿐만 아니라 서부와 서남부 지역의 주민과도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무능구폐, 극우적 정치 행보, 지역차별과 탄압 등이 그 단적인 예의입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이 지역가정을 수시로 가택점검, 연행교사를 해왔고 횟수도 잦아 주민들의 민심위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존재했던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압수수색과 주민감찰과 탄압을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잘 써먹어왔던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관찰몰이었습니다. 위에 메신저 캡처본도 그지그찔했던 우크라이나를 떠난 한국교포가 남긴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역시 독립을 원하는 분위기가 강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부 우크라이나 칠러 지역처럼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의 기미가 보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철저하게 차단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안이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독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라는 러시아가 전선을 무너뜨리고 동부 우크라이나를 점령 후 KU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안은 우크라이나가 이웃 가입 후 진행되는 안입니다. 제1안의 세상이 오면 다민족으로 구성된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미련을 둘 이유가 더더욱 없어집니다. 결국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독립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형편없이 쪼그라지고 망가진 우크라이나에 잔전하느니 이웃 가입국으로 재편입되는 걸 주민들이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제1안도 분리독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웃 집행부는 우크라이나에 이웃 가입을 위해서 요구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민주적 지표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후먼 훗날에 이웃에 가입하면 여지껏 해왔던 주민독립 투표를 막지 못합니다. 한현지 교민은 많은 분들이 동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주민계 지역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도표를.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영토에서 우크라이나인들 우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우크라이나인들이 주륜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가 칠러 지역이 되었을까?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정치적 운영 미숙, 사회통합보다는 갈등을 양상하는 탄압정치, 주민감시 압수. 수색 지정을 오래 해왔고 국가의 무능과 부패, 지역차별이 이런 민심 위반을 불러왔다고 현지 교민은 말합니다. 즉, 이곳 우크라이나 주민들마저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문제만이 아닌 다민족이 어우러진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민심 위반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유가입은 청사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위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남으려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부패하고, 지역차별적이고 억압적 정치를 하는 사고가 바뀌어야 이들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치온 대두를 러시아와의 문제를 떠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국 내에서의 나치즘은 우크라이나 정통성을 고집하는 자들이고, 이민족은 차별대상이고, 그런 특정 지방은 당연히 반골지역, 요주의 감찰대상이 되어왔던, 즉 이동부, 남부, 서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주류는, 고사하고 사회통합보다 중앙정부에 강제로 끌려가야 하는 피집의 계층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로하고도 우크라이나의 사회 문제는 혼돈과 억압이 되풀이 되던, 그런 깝깝한 사회통합이 요원한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서부 우크라이나의 분리 문제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막아왔고, 눌러왔기에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영원히 이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편 드미트리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방위산업 포럼이 열렸습니다. 3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군사분야, 국제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은 이제 글로벌 보안 및 방위기술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보내는데도 한국기업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는데도 단 한 개의 한국기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특히 불참석한다는 통보를 단 한 개의 기업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이 찍힙니다. 말 그대로 익십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주위 우크라이나 대사의 부적절 언사에도 방관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입니다. 한국이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에 대한 반갓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같은 날 충남계룡대에서 개막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방산수출국과 반열에 오른 한국이 본격적으로 방산전시회를 개최하는 큰 이벤트를 같은 기간에 개최한 것입니다. 날짜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의 똑부러진 행보는 박수받을 만합니다.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카덱스는 오는 6일까지 충남계룡대 비상활주로 해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365개사가 1432개 부스를 신청했습니다. 하나여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현대위아, 에라이징X1,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산대한항공, 풍산, 에센티모티브, 휴니드테크놀로지스 등 국내를 대표하는 방산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또 로키드마틴과 사브, 샤프란 등 14개국 21개 해외 방산기업이 참가하며 인도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산기업들이 국가관을 꾸려 참여했습니다. 각국 대표단 방문도 매머드급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캐나다, 호주, 루마니아, 폴란드, 덴마크 등 27개국 46개 대표단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육군협회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문 포럼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포럼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국 육군전시회 AUSA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군의 날과 연계의 K-밀리터리 페스티벌과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군 문화축제와 함께 열리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계룡대에서 지상무기 방산전시회가 개최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길이 340m 혹 150m에 달하는 두 동의 전시장 면적은 37,600제곱미터로 국내, 대표 전시장인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의 전체 4개의 호를 합친 면적과 유사한 크기입니다. 카덱스 집행위원회 측은 총 20개의 섹션별 강화된 전문 포럼과 국제적 학수료의 개최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포럼과 전시장을 방문함으로써 참가, 기업들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직접 확인해군해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것이라며, 59개 참여기업들이 역대 최대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는 발표회도 평행 개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시장 구성도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나누어 배치하던 데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통합해 전장 기능별로 배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장은 정부지휘통제관, 기동관, 화력관, 항공우주관, 미래관, 지자체기관, 장병복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지휘통제관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술품질연구원, 휴닐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해 위성과 레이더, 감시장비, 전자장비, 통신체계 관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화력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8부스를 신청한 한화그룹을 비롯해 STX엔진과 S&T, 모티브, 다산기공, 풍산, 그리고 부품 납품과 유지보수 관련 중견 중소기업들이 나섰습니다. 기동관에는 현대로템과 현대의아, 기아 등 현대자동차그룹 3사가 179부스 규모의 대형 합동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방호대드론관과 항공우주관에서는 LIGN-X1이 6회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각종 유도 무기를 선보이는 등 드론 관련 기업들이 전시에 나섰습니다. 또 항공관에서는 카이와 대한항공을 비롯해 다수의 중견 중소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헬기와 무인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육군협회는 카덱스가 육군발전을 도모하고 아시아 최대 방산수출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글로벌 방산기업과 네트워킹 구축과 군기업 간 디즈니스장을 제공하는 세계적 명품 방산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카덱스 집행위원장을 맡은 권호성 육군협회장은 카덱스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 억제를 통한 국제평화 유지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우크라이나 대사의 황당질문에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도 폭발했습니다. 외교를 그렇게 해놓고 좀 뻔뻔하네? 전시 중엔 국가인데 적극적으로 K전차 포함 홍보할 이유도 없고 이건 좀 결례 아닌가? 가끔 보면 얘네 행보 어이가 없네 뭐 맡겨둔 것처럼 된다. 독일제 많이 쓰세요. 우린 다른 나라에 팔테니. 너그는 동북아시아 국가관계에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대사들 입으로 배설하는 거 입단석부터 시켜라. 저게 진짜 대사관 피셜이면 윽박지르는 외교 같아서 진짜 별론데 국계도 아니고. 그리고 주한대사 술 처먹고 난동부리다. 본국 들어간 거랑 주일대사가 엑스소리 몇 년째 하는 거 냅둬놓고 사과 한 번 안 하면서 뭐 이리 당당한지 모르겠네. 얘네들은 진짜 2년 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전마들 일처리는 울어전 초기부터 누가 공유해준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공개도 안한 무기 내놓으라고 한 거부터가 개념 쌈 싸먹은 거지. 무기 내놔 감사할 생각은 없어. 야스쿤이 참배할 거야. 혐한 발언에 동조도 할 거야. 너희 나라 시민과 경찰 관접할 거야. 반대라 세탁 그만할 생각은 없어. 일본 기업들 놔두고 우리는 왜 참노? 전쟁 당사국에는 무기를 팔지 않는 정책인데 무기 홍보하면 되겠나? 러시아가 북계랑 얼마나 사이가 좋아질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우크라 일본 대사가 신사 참배하고 난리인데 잘못 엮이면 친일 기업으로 날아간다? 사실 러시아 시장 생각하고 알아서 조심하는 거지? 라는 반응으로 뜨거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면 먼저 주일 우크라 대사를 파면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우선일 듯합니다. 우크라이나야 전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면 앞으로 더 심한 꼴 날 거다. 오늘은 6월 25일 전쟁 74주년입니다. 74년 전 오늘 새벽 3시에 북한은 선전포고 없는 기습 남침으로 전국토를 비극의 불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한과 북한은 분단 상태고 1950년의 비극은 잊혀지지 않은 채 우리 민족의 큰 상처로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74년이 지난 오늘 새벽 북한은 감히 그날의 악몽이 떠오르게 하는 만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북한은 24일 자전경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약 350개의 오물풍선을 남아시켰습니다. 하필이면 6월 25일 새벽에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매우 악질적인데요. 앞서 지난 21일 김여정은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며 오물풍선 5차 살포를 예고했던 바에 있었지만 그 결행 이래 선정이 괘씸하기 짝이 없어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북한이 또 이런 일을 벌인 것은 한국 측의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라는 뒷배를 등에 업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여정의 발언이 나온 것도 지난 19일 푸틴의 방북 일정이 끝난 뒤에 나온 것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기고만장해서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북한과 러시아가 먼저 선을 넘는 일이었죠.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에서도 그동안의 우호적인 관계성을 생각해서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을 때조차 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라고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해왔지만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러시아가 먼저 북한을 찾아가더니 한국과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소련 시절 상호방위 조약까지 부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공격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되었죠.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은데요. 언젠 한국이 중립을 지켜줘서 고맙다더니 러시아가 먼저 한국과 그동안 싸운 우호적인 관계를 통제로 걷어차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푸틴의 비호를 등에 업자마자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앞서 날아온 네 차례의 오물풍선과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을 비웃는 북한의 메시지 뒤에는 북한을 섣불리 건들면 핵을 꺼내 한국인을 멸종시켜버렸다는 푸틴의 경고가 실려있었죠. 설마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한국이 취할 입장이 단순하고 확실해졌다는 장점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방 전체가 한국의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푸틴이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한국 무기 지원을 맛보여줄 차례인 것이죠. 이미 한국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무기들을 대기시켜뒀습니다. 그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러회담 직후 한국은 곧바로 선을 넘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을 언급하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각에서는 그 후보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무기로 곧바로 155mm 포탄과 현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무기들이니 합리적인 추론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무기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차차 알게 되는 것이 더 흥미진진하지 않겠느냐고 이례적인 수요의 발언을 꺼낸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자 그 이상의 강력한 무기가 우크라이나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때마쳐 우크라이나의 방위사업청장이 한국을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논의는 단숨에 불이 붙었습니다. 급비리에 방한한 뒤에 귀국하고서야 그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마리나 베즈루코바 우크라이나 방사청장이 국방사 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것은 지난달로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려는 정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일찌감치 한국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한국 역시 이 시점 전후로 러시아의 변심에 눈치챘을 수도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요청한 무기는 군집 드론, 전자전 장비, 105mm 포탄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원하는 무기는 전자전 장비였는데 최근 러시아의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인해 이사일과 드론의 공격 성공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논의 내용은 당시까지는 군사 기밀에 붙여져 알려지지 않았다가 러시아가 한국을 배신하자 엠바고가 풀려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외의 지원 무기 리스트도 같이 풀렸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측에서 작성한 선후 무기 목록으로 우크라이나 측 SNS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죠.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한국산 무기 중 최고로 꼽히는 K9 자주포였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막대한 수량의 155mm 포탄은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크라브 자주포의 원본인 K9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K-E 전차를 비롯한 한국산 전차들인데요. 현실적으로 K-E 전차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여기지 않지만 한국군이 연구용으로 소수 보유하고 있는 구소련제 T-80U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다루는데 익숙한 소련 전차의 DNA가 한국 전차에도 녹아있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 K가 아니라 K1이라도 몇 대 받는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국산 장갑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차의 경우와 비슷하게 구소련제 BMP 장갑차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K21이나 K200 등의 한국산 장갑차들이라면 구식이라도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미사일 체계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이테킴스 운용이 가능한 천무, 현무탄도 미사일, 천공방공미사일 등 체계적인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감탄하며 그 극히 일부라도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물론 현실 감각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무기들이 다 지원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자신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155mm 포탄과 T-86 전차, 일부 미사일 체계 정도까지는 실제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155mm 포탄의 경우 아직 지원 여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니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T-86 전차의 경우 약간의 거래를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단 한 대라도 좋으니 러시아로부터 더 발전된 형식의 전차를 노획해서 넘겨받는 것입니다. 바로 한 세대 위인 T-90만 받아도 대박 그 자체죠. 또한 천공과 같은 반공미사일 체계의 경우, 실질적으로 살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챙기면서도 실전 성능을 유감없이 확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한국은 이런 무기들을 언제라도 우크라이나로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포틴이 그간 그토록 경계했던 한국 무기에 직접 지원이 시작되면 포틴은 괜히 북한 손을 잡은 자기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씩 후회하고 있는데 말이죠. 포틴은 북한과 분위기 좋게 회담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가자마자 북한 무기의 절망적인 품질을 보고 봤더니 웃음이 절로 나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제 군사 장비 외에는 신뢰하지 말라는 명령을 군에 전달한 것입니다.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 무기가 심심하면 하자를 터뜨리며 망가지곤 했다지만 아쉬운 소리하며 받아간 포틴이 이런 소리를 할 정도면 대체 어느 정도였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고품질 한국 무기로 무장하게 생겼으니 포틴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자체도 사실상적으로 돌렸는데 최근 점점 핵무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더욱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세력이 각각 한국의 핵무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도 북러정상회담 이후 자체 핵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확히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는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제처리 권한의 확보를 뜻합니다. 핵물질을 상시 보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그러면 유사시에는 정말로 일주일도 안 되어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됩니다. 한국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러시아와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데다가 포틴 역시 직접 북핵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을 러시아가 용인한 것과 다르지 않을 뿐더러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를 북한에 얹어준 셈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언제까지고 미국의 불확실한 해구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처럼 위기에 몰린 한국을 핵무기로 돕는데 망설인다면 저 끔찍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핵무기를 턱 밑에다 들이대면서 맞불을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만 있게 된다면 다행히도 저들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은 상황이 우습게 흘러라고 있습니다. 350여 개의 풍선 중 100개가 추락해 수가 되었는데 그 안에 든 오물의 내용물을 보니 뜻밖에도 김정일과 김정은의 우상화 전략 관련 문건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만들려고 주변 여기저기서 쓰레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문서 작업물을 같이 넣은 것인데요. 문제는 이 문건이 수령교시라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수령을 신격화하는 만큼 수령교시 문건을 훼손하는 것 역시 최대 사용의 중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통일부 측에서는 오물을 끌어모기 위해 긴급하게 행정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실이 공표된 이상 북한의 해당 문건 담당자는 대공포 앞으로 끌려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은 벌써 다섯 번째 내려오고 있는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슬슬 마련하고 있습니다. 풍선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레이더를 이용한 탐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드론 탐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점으로 이런 사이즈의 비행체는 새와 구별하는 것부터가 레이더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AI 기반 영상 감시 장치입니다. 레이더처럼 전파로 비행체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찍히는 비행체의 형상을 파악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식인데요. 사람이 육안으로 보고 형상을 파악하면 크기가 비슷하다고 해도 새인지 드론인지 풍선인지 혼동할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대신 AI가 형상을 파악할 뿐이죠. 기존에는 레이더를 통해 먼저 비행체의 존재를 인식한 뒤에 영상 감시 장치를 구동했지만 이 방식은 레이더가 작은 비행체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나머지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물풍선 사건 이후로는 더욱 고도화된 AI를 이용해 레이더 탐지를 생략하고 처음부터 영상 감시 장치로 비행체의 종류를 파악하고 풍선이나 드론으로 인식되면 적절한 위치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대응 체제를 박권하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연합에 대해서도 점차 대응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냉정하게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거기에는 핵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어 푸틴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한국의 뒤통수를 친 푸틴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되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죠? 블랙호크 헬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입니다. 병력 수송, 물자 보급, 의무 후송, 전투 지원 등 여러 상황에 맞게 빠르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전투 상황에서의 작전 성공률을 크게 높입니다. 미국이 개발한 블랙호크는 지금까지 서방 세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폭넓게 운용형 기동 헬기인데요. 오죽하면 중국도 블랙호크의 민수용 버전을 일부 도입해 운영하다가 그 뛰어난 성능에 놀라 대량으로 수입하려고 했으나 천안문 사태로 인해 미국이 수출을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전통 문화인 표절과 백기기 특기를 발휘하여 블랙호크와 외형상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한 G20을 개발했으나 당연히 성능은 블랙호크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4위 수준의 헬기, 전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중 주력 기동 헬기는 블랙호크입니다. 그러나 블랙호크도 도입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체 헬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최신 기동 헬기를 수입하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두 가지 강한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기동 헬기와 흡사한 형태의 헬기 개발을 연구 중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 블랙호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평가한 밀리터리 밸런스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500대 이상의 헬기를 운용하며 세계 4위 규모의 헬기 전력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작사는 여러 차례 중요한 작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6년 강릉 지역 대간첩작전에서 1200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해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했으며 1998년 대형 태풍으로 이난 중부지방 집중호우시 3292명의 임명을 구조하는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10년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 파병 서북도서방호 2018년 평창동 결림픽 등 주요 국가 행사에서도 경호경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항작사가 보유한 헬기에는 CH-47 치누크, KUH-1 수리온, AH-64 아파치, AH-1SF 코브라 등이 있는데요. 이중 주력 기동 헬기는 UH-60 블랙호크입니다. 그러나 블랙호크도 노후화를 피할 수 없어서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 XUH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XUH는 미국 육군의 FLRA 프로젝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국내 연구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헬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차세대 헬기 개발은 미국의 헬기 도입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현재 미국이 어떤 식으로 기동 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육군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작전에서 활용해온 블랙호크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블랙호크는 1979년부터 미 육군에 도입되어 다목적 회전익 항공기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약 2,000대가 운용 중입니다. 블랙호크를 제작한 시코르스키는 블랙호크를 대체할 신형 헬기 개발과 동시에 기존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랙호크의 성능 개량 프로그램은 주로 새 엔진을 장착하여 출력을 높이고 연비를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블랙호크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제작한 T700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용도에 따라 1,768마력에서 1,915마력까지 다양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 육군이 더 강력한 출력과 향상된 연비를 요구하자 새로운 엔진 T900-1G-1900을 개발했습니다. T900-1G-1900은 기존 T700 엔진 대비 약 50% 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연비가 25%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블랙호크의 항속거리를 크게 늘리고 더욱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T900-1G는 대형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 개량형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T900-1G는 현재까지 약 1500시간의 전면 지상시험과 5000시간의 엔진 인증 시험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UH-60M 블랙호크 헬기에 장착되어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능 개량을 통해 블랙호크의 운용 수명을 2070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블랙호크 성능 개량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블랙호크는 B-52 스트라토포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100년이 지나도 운용되는 항공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일회장거리 강습 항공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벨사가 공동 개발하는 V-80 벨러가 이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나쁜 개시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80 벨러는 차세대 틸트 로터 항공기로 수직 이착륙과 고속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착륙 시에는 로터를 수직으로 세워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으며 비행 중에는 로터를 수평으로 눕혀 고속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헬기에 제한된 속도와 비행거리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565km에 달한데요. 이는 블랙호크의 최고 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서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수송할 수 있어 전투 및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3,900km로 블랙호크의 592km에 비해 훨씬 기어졌습니다. 또한 V-80은 최대 14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내부 공간도 커져 더 많은 장비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으며 외부 슬링을 통해 최대 4.5톤의 화물 운반이 가능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V-80은 V 꼬리를 적용하여 기동성을 향상시켰으며 탄소섬유 기반 소재를 대량 사용하여 중량과 가격을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인 플라이바이와이어를 3중으로 구축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V-80의 엔진은 90도 회전하는 V-20이 보스프리와 달리 엔진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터보샤프트 부분만 회전합니다. 이는 엔진의 배기열이 활주로에 닿는 문제를 해결하고 측면 도어의 방어용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V-280 벨러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V-280 벨러는 넓은 점폭과 높은 점꼬 때문에 운용의 넓은 주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용해한 V-20이 오스프리와는 대조적입니다. V-20 오스프리는 날개와 로터를 접을 수 있는 설계로 함재기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V-80은 완전 고정식으로 설계되어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V-280 벨러는 틸트 로터 기술을 활용하여 엔진은 고정하고 로터 축만 90도로 회전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엔진과 로터 축 전체가 회전하는 V-22의 방식에 비해 움직이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기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높은 개발 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병력 탑재, 능력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도 현재 사용 중인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헬기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요. 우리 군이 운영 중인 블랙호크는 구형 모델로 현대전장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호크 대체 헬기를 자체 개발할지 외국 기종을 도입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V-80 도입 결과에 따라 기술 협력이나 도입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V-80의 도입으로 미군의 기동 헬기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군 도의에 맞춰 새로운 헬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고성능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 XUH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한국항공우주학회가 개최한 수지기 착륙기체계 부문위원회 동계심포지엄에서 처음 XUH에 대한 계획이 밝혀진 것인데요. XUH의 전반적인 성능은 V-80과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8명에서 12명의 전투병력을 탑재하고 블랙호크보다 2배 빠르고 2배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차세대 개방형 구조를 채용하여 항공전자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고 다른 기체 간 호환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XUH가 이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한 헬기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하며 여기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축반전 푸셔 방식으로 KA-32 헬기처럼 한 쌍의 주로터를 사용하고 꼬리 부분에 추진력을 만드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합형은 주로터 하나만 장착하고 꼬리 부분에 두 개의 추진력을 주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틸트 로터형은 큰 두 개의 주로터를 날개 끝에 배치하고 로터의 방향을 바꾸어 수직 이착륙과 수평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KAI는 2026년까지 기술 시범기를 개발하고 2031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먼저 무인 헬기 형태의 작은 모형을 개발하여 핵심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만약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40년대에는 XUH가 한국 육군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해결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KAI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KF-21 개발에 소요된 8조원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 기간도 그리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수리온의 경우 개발 방향성을 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XUH를 2031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4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은 매우 빠듯한 일정입니다. 만약 기술적 리스크와 논란이 길어지면 개발 착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XUH 개발보다는 미국에서 개량한 블랙호크를 도입하거나 해외에 다른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수리온과 LAH 등을 개발하면서 헬기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자체 개발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커리티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7월 25일 LAH 수출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공격 헬기가 미국의 코브라와 아파치보다 뛰어난 대전차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실전이 아닌 테스트이긴 했지만 나타난 결과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결과의 주인공은 바로 카이가 개발한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입니다. 사실 항공기 분야에서 LAH는 FA-50이나 KF-21만큼의 화제성을 몰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투기 같은 고정익 항공기가 더 주목을 받는 경향도 있고 예전에 이미 첫 번째로 국내 개발에 성공한 회전익 항공기 수리온이 화제성을 선점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전에 대비한 현실 속 항공기라는 점에서 LAH의 위상은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LAH는 성공적인 개발 완료 후 양산에 들어갔고 어쩌면 우리군의 인도대 실전 배치되기 전 추출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날선 비판을 앞세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형 무장 헬기의 효용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미 아파치라는 걸출한 공격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체급도 작은 소형 무장 헬기를 어디다 쓰댔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의심들은 LAH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산 기술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자국산 무기를 개발하고 자국 군대에 보급하는 나라는 단 8개국뿐입니다. 그 중 우리 한국도 포함되며 대부분 무기체계에 걸쳐 완성도 있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무척 드문데요. 비록 과거에는 항공기술 분야에서 약세였다고는 하지만 차근차근 노하우를 쌓으며 군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회전입기 개발 분야에서도 이미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실전 배치했으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두 번째 국산 헬기이자 소형 무장 헬기인 LAH를 지난해 개발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하여 내년부터 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아파치 가디언이라는 최강의 공격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파치 같은 대형 공격 헬기가 하늘의 기마병이라고 한다면 LAH 혹은 경공격 헬기는 하늘의 궁수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따져봐도 대형 공격 헬기의 성능이 훨씬 뛰어난데 왜 한국은 최강의 공격 헬기를 두고 무장력도 부족한 소형 무장 헬기 사업을 추진한 것일까요? LAH는 대형 공격 헬기에 비해 무장은 상대적으로 민약하지만 우수한 기동성과 다재다능한 범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 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숫자의 LAH를 실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LAH는 그동안 육군에서 운용한 500MD와 B-505보다 두 배 정도 큰 동체가 특징입니다. 중량 4.5톤 엔진 추력은 1031마력 엔진 2개가 장착했습니다. 이는 중형 헬기의 기동성을 상회하는 성능인데요. 주임무는 적탱크 경멸은 물론 공중강습 부대 여무, 위력 수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산공대지 미사일의 AGM 천검 20mm 기관총 70mm 로켓탄을 탑재한대요. 단순 비교로 따져봐도 아파치 대비 빈약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육군이 보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공 자산은 바로 대형 공격 헬기입니다. 문제는 대형 공격 헬기의 높은 구입 비용과 운용 유지비로 인해 충분한 숫자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 공격 헬기보다 저렴한 일반 수송용 소형 헬기에 각종 무장을 장착한 소형 무장 헬기가 대안으로 제시된 것인데요. 더욱이 소형 무장 헬기는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는 공격 헬기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형 공격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무장 헬기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찰과 타격 임무의 병력 부출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적군 지역 내 아군부 상병이 고립되고 통신마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방에서 대기 중인 수리원 멈티가 소형 드론 여러 대를 투하하고 수리원에 탑승한 무인기 통제사가 소형 드론을 실시간 제어하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소형 드론이 부상병을 탐색하고 위치를 알려주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수리원 의무 후송 전용 헬기가 구조 지점으로 이동하고 부상병을 구조하면 수리원 멈티는 임무를 완료하고 복귀하는 것인데요. 수리원과 함께 공중 투하형 군집 드론 운용하는 부상을 입거나 조난을 당한 병력을 신속하게 탐색하고 구조하는 전술로 생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전투를 목적으로 개발된 대형 공격 헬기에 비해 어명 기체를 기반으로 한정된 무기로 무장하는 소형 무장 헬기의 전투 능력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유도, 무기의 발전과 정밀 조준, 유도 장비의 경량화, 소형화 덕분에 소형 무장 헬기로도 필요할 경우 직접 표적을 공격하는 등 공세적 성격의 운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LAH는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EC-155를 기반으로 소형 민수 헬기 LCH와 동시에 개발돼 범용성이 매우 높은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LAH는 LCH와 동체를 비롯한 62%의 부품 호환성을 통해 개발비는 물론 양산 가격과 향후 후속 군수 지원, 운용 유지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LAH의 양산이 종료된 이후에도 LCH의 생산라인은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4월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정보 중 아랍에미리트 평가단 소형 무장헬기 시재기 탑승권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국산 무장헬기 LAH에 탑승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었고 이를 방위사업청에서 검토했다는 것이었죠. 아랍에미리트는 이전부터 한국의 항공기와 헬리콥터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었는데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이 카이 본사를 방문하여 KF-21과 함께 LAH 무장헬기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며 천무와 천궁투의 뒤를 이은 새로운 무기 수출의 물고가 트였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은 아부다비 4대 국구펀드와 은행, 공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아랍에미리트 한국 투자의 핵심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무한마드 대통령의 방한만큼이나 중요했던 방문이었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한국에서 어떤 일정을 보냈는지 상세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었지만 이번 방안에서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은 한국의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1월 한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되었던 4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이 첫 번째로 이행될 분야는 항공우주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직접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본사를 방문하고 KF-21 FA-50 그리고 LAH까지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혹은 탑승까지 해본 결과 한국은 손을 잡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 협상을 통해 LAH 무장해기가 첫 수출 실적을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LAH의 등장으로 중국산 헬기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들을 한국이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중국의 지구 헬기는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 약 13개 국가에 수출되어 군용 헬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제3세계 국가에서 공격 헬기보다 다용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무장 헬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 시장을 중국이 잘 파고든 것이었죠. 하지만 기체 노후화로 이내 교체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곧 무장헬기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에 저렴하면서도 지구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진 LAH의 등장은 경전투기 수요에 맞춰 시장을 휩쓸었던 FA-50처럼 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AH가 애매한 포지션의 공격 헬기로 기존 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대전차 능력이 가장 중요한 공격 헬기 시장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4벌밖에 탑재하지 못하는 LAH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격 헬기들의 대전차 조전 능력을 테스트해보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제작사인 카이마저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LAH의 성능 논란을 종결시킬 충격적인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현재 한국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격 헬기 코브라와 아파치 그리고 LAH를 대상으로 과연 실전을 가정한 상황에서 어떤 공격 헬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적전차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인지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게임을 실시한 결과 LAH를 직접 만든 카이 개발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각각 3대의 공격 헬기로 러시아의 주력 전차 T-70이 9대를 상대하는 워게임을 실시한 결과 LAH 헬기가 코브라는 물론이고 아파치보다도 뛰어난 전차 공격력과 임무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LAH의 광학 장비와 사격 통제 장비가 아파치 헬기보다 우수하여 목표물을 포착하고 교전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특히 가장 결정적이었던 요소는 아파치 헬파이어 미사일과 LAH의 국산공대지 미사일 첨검의 성능 차이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에 성공한 전천우 공대지 미사일 첨검은 LAH에 탑재하기 위해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공대지 미사일 중에서는 최초로 AI 기술이 탑재되어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뛰어난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 통해 첨검은 극소소 미사일들에만 적용된 차세대 대전차 미사일 기술인 발사 후 망각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었는데요. 미사일을 발사하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줘야 했던 기존 미사일과 다르게 첨검은 미사일에 알아서 목표물을 향해 유도되며 LAH는 곧바로 다음 목표물을 조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T-72 전차 한 대를 격파하는데 고작 17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도 첨검의 뛰어난 성능 덕분이었습니다. LAH가 첨검을 겨우 4발밖에 탑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카이에서는 단 4발로 교전을 끝내버릴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파치와 LAH는 무장 탑재량에서 차이가 있기에 교전이 지속된다면 큰 차이를 보여주겠지만 200억밖에 하지 않는 LAH가 900억이 넘는 아파치 헬기보다 시간이 짧은 작전에서는 더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다는 건 보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개발사의 첫 장을 살펴보면 언제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불모지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그저 열정과 자주 국방이라는 신념 그리고 뛰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무장 헬기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50 고등 운영기 FA-50 경공격기처럼 LAH도 작지만 강력한 존재감으로 방산 수출과 우리 국방력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하겠습니다. 7월 31일 방산업체 정보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와 하마스 간의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어 하반기의 수출 전망 또한 밝아 보이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3,5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분기 영업이익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 7,8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798억 원이었고 매출액은 6,8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영업이익이 1,1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5배 증가했으며 매출은 1조 9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의 핵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배 증가한 743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은 8,918억 원으로 21.6% 증가했습니다. 랭스는 영업이익 491억 원 매출 6,047억 원을 기록하며 방산 역대 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 개선은 해외 수주 성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1분기에 폴란드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K9 자주포 여선문과 다현장 로켓 천무 18대 등 폴란드 수출이 포함되어 수출 부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기 전차의 수출이 한화 시스템은 사격 통제 장치와 2022년 아랍에미리티에서 수주한 청궁투 다기능 레이다, 헬프가 매출 증가해 주품목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K9 잔여 계약이 남아 있으며 이집트에 K9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K9-53운과 개십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등을 포함한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곧 체결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천대 규모의 기 전차 수출 계약 중 820대에 대한 잔여 계약을 추진 중인데요. 방위사업청장은 9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계기로 기 전차 수출 2차 실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레진엑스레 유도 로켓 비공은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머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아시아 중동 등의 지정학적 위기는 향후 무기 수요 증가로 이어져 개방산 수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 폴란드가 이렇게 수입을 하고 최근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폴란드에 200조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위협을 느끼며 2024년까지 국방비를 DP의 2.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5,300억 원 지원 하나로 약 160조 원을 투입해 폴란드군 현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병기 조달 방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약 20조 원에 이르는 1차 방산 계약을 체결한 뒤 본계약이라고 부르는 2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유럽연합에서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2차 무기 도입 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국 무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해오는 것으로도 모자라 현재 도입이 진행 중인 페오십 경전투기 48대 중 36대 도입을 취소하고 유어파이터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페오십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페오십 초기부터 폴란드 일각에서는 다른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으나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미의 한 국가가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페오십 수출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역시 폴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오십을 통한 수출 계약은 수조원대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시에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다른 방산 제품의 수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런 폴란드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도 아껴가며 납품에 힘 썼던 한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폴란드의 요구 뒤편에는 페오십에 대한 방산의 신뢰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페오십에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최신의 전투기들에 탑재되는 에사 레이더가 탑재될 정도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페오십의 작전 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기에 폴란드 정부는 만족했지만 탑자기 페오십에 들어가는 에사 레이더가 문제라며 딴짜를 걸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페오십의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페오십의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주기가 너무 짧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투기의 레이더는 수명이 있는 소모품입니다. 저희는 페오십은 물론 모든 전투기에 탑재된 에사 레이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오십의 레이더 수명이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레이더를 작동하게 되면 레이더 소자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자의 열을 얼마나 잘 시킬 수 있느냐가 레이더의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세35도는 키시빌과 같은 중대형 전투기의 경우 레이더의 열을 액체로 시키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시빌에 운영되는 에사 레이더를 페오십에 그대로 탑재하기엔 레이더 도미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피가 큰 순행식 냉각 장치를 제거하고 공랭식 냉각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소형화한 경전투기용 에사 레이더가 탑재되었는데요. 그런데 페오십의 공랭식 레이더가 순행식 레이더보다 열을 효율적으로 시킬 수 없어 레이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추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마치 다른 나라의 전투기나 잠수함 등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나오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폴란드에서 1차 무기 도입 계약의 조건으로 폴란드 무기 구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페오십의 늘어난 운영 비용을 메꿔보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폴란드도 예측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오십 모델은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으로 인해 미국산 에사 레이더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페오십 블록 20형부터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형 에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 측에서는 무조건 먼저 인도 받는 걸 원했기에 한국에서 폴란드의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즉 폴란드에서 주장하는 가성비 안 좋은 한국산 에사 레이더는 애쉬 당초 없다는 거죠. 페오십에 탑재되는 에사 레이더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레이시온사에서 업계 최초로 제작한 컴팩트 에사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로 공략식 냉각 장치를 통해 기존의 에사 레이더 대비 절반의 크기와 무게로 소형 얻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한국은 무기의 단가와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수출 시장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다소 운용 비용에 부담이 되는 국가들에게 16의 훌륭한 대체자를 보여줄 거라 기대받았던 페오십의 유지 보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향후 수출에 큰 지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만약 한국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에게 에사 레이더의 수명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급하게 요청한 본인들 탓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산 에사 레이더를 장착했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라이 진엑스원에서 개발한 페오십 소형 에사 레이더는 미국보다 부품 교체 주기를 대폭 향상시켰는데요. 관건은 소자 자체의 성능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사 레이더에는 기존의 실리콘 소자나 관련 소자보다 전력 효율이 월등한 칠화갈륨 소자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칠화갈륨 소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미국과 일본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고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보니 구매조차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에사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칠화갈륨 소자 제조 기술도 당연히 급비 기술로 평가되었기에 기술 공유를 받는 것도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레이더 소자 기술 역시 반도체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칠화갈륨 소자 국산화는 도전할 만한 과제였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은 순식간에 개발 목표를 초과 달성해 버리는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산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수명도 훨씬 더 긴 칠화갈륨 소자를 완성해 버린 것입니다. 국가연에서는 국내 기술로 스테역 300와트급 칠화갈륨 전력 소자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스테역은 군사 분야에서는 에사 레이더 통신 분야에선 워그 통신 기술에 활용되는 주파수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300와트급은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250와트급 상용 칠화갈륨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해당 칠화갈륨 소자를 이용해 레이더에 사용되는 고출력 전력 증폭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존 부품에 비해 전력 밀도는 최대 12배 증가하고 출력 소자 수명은 기존보다 16배 가량 증가한 5만 시간으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부품 교체 주기도 6개월 단위에서 5년으로 대폭 길어졌습니다. 덕분에 키시빌의 에사 레이더는 목표 평균 고장 주기였던 600시간을 초과 달성해 700시간을 달성했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에서는 미국산 에사 레이더를 선택한 건 자신들이 했기에 한국을 탓할 수도 없을 겁니다. 최근 미사일 대치로 러시아의 위협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맞춰주었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모습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이제 와서 페오십 계약에 손을 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이러한 주장이 페오십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또 다른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그 근거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불길한 소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며 유럽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인정해주는 대신 종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방군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푸틴은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연일 보도했었는데 이를 우크라이나가 거절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토도 인정해준다고 하고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한 만큼 종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그 다음으로는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폴란드 지도층도 이를 직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조금이라도 빨리 무기를 들여와야만 합니다. 폴란드가 만약 다른 국가들과 계약했다면 기본이 5년이고 길면 7년까지 걸릴 텐데 다행히 납기가 빠른 한국과 계약했기에 납품 완료까지 23년이면 완료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곧바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만 되면 침공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러시아를 아무런 대비 없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지난 2일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를 통해 페루 공군이 FA-50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 구매의향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 공군은 10대에서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이 밀려든 상황에서 폴란드가 FA-50 2차 계약군을 취소하게 된다면 페루에게 기회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페루를 시작으로 FA-50이 유럽과 동남아를 넘어 남미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 대신 한국산의 유럽 생산기지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폴란드의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든 들어줘야 했었던 이유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폴란드가 발판이 되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 현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K-2 흑표 전차까지 현지 테스트를 실시하고 최근에는 레드백까지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 는 한국산 무기 도입 조건으로 기술 지원과 현지 생산을 희망하고 있어 폴란드가 이처럼 한국을 하대하자 폴란드 대신 루마니아와 손을 잡으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양국 모두 대량으로 물량을 도입한다면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루마니아가 생산기지를 구축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폴란드의 요구를 어떻게든 맞춰주려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폴란드의 방향은 결국 FA-50에 맞춰질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매체에서는 공군기지에 FA-50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FA-50이 높은 가동률과 낮은 유지비로 이내에 하루에도 몇 번씩 훈련에 도입할 수 있으므로 폴란드 조종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양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4명의 조종사 일군들은 한국 교관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최초의 폴란드 조종교관이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폴란드 조종교관은 또 다른 폴란드 공군 조종사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어 FA-50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 감찰관인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이 언급한 것처럼 FA-50은 전투도 가능한 훈련기가 아닌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로서 그 뛰어난 기체 성능과 무장 호환성 낮은 유지비와 높은 가동률로 훈련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의 이런 뛰어난 기동성이 실전에서도 충분히 그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지난해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전투기인 FA-50이 차타공인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모해 격추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소식을 전한 것은 FA-50을 해외 국가 중 가장 먼저 도입해 사실상 주력 전투기로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지난 2014년 FA-50 도입을 가장 먼저 결정한 필리핀은 FA-50의 우수한 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각종 임무에 투입시켜왔습니다. 필리핀 반군 소탕작전에도 FA-50을 투입해 정밀타격으로 반군의 수뇌부를 잡아내는 등 활약을 펼치면서 FA-50의 실전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주었습니다. FA-50이 전 세계로 팔릴 수 있었던 것은 필리핀의 지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군과의 도구파이팅 훈련에도 FA-50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필리핀 제5전투 비행단의 전기 간행물에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2023년 코프선더 훈련 도중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도구파이팅에서 격추를 성공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코프선더 훈련은 1976년부터 이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합동전술 공중전투 훈련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F-22와 모의 교전을 펼치게 된 FA-52의 근접전 상황에서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FA-50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육안으로 잡히는 도구파이트 상황이 된다면 FA-50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F-22 레터는 세계에서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로 엔진 노즐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추력편향 노즐까지 적용되어 급격한 방향 전환 및 고난도 공중 기동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쌍발 대형 전투기임에도 최신의 4.5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근접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훈련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폴란드 공군이 FA-50을 기동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FA-50을 비롯한 T-50 계열 전투기는 폴란드 필리핀 태국 이라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수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등훈련기 와 경공격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 가능한 다목적성과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 전 세계 다양한 환경에 수출되어 운영된다는 실적에 기반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의 제조사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A-50이 좀 더 본격적인 멀티롤 전투기가 되어주길 바라는 수입국들의 요구에 따라 단좌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카이에서 FA-50의 단좌형을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었지만 가장 큰 고객인 우리 공군에서 수요가 없어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멀티롤 전투기를 바라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FA-50 단좌형에 대한 요구가 빗발침과 동시에 단좌형에 대한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군사무기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KF-21 전투기가 고난이도 고각 비행을 비롯해 최근 실시한 공중금류 비행을 선보이며 세계 최첨단 전투기 제조국 명단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디펜스24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폴란드 공군에 이미 도입되어 운영 중인 FA-50 전투기와 같이 본 성능 조건과 타협점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산 F-35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큰 이점을 제공한다며 폴란드의 국방 장관은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KF-21 전투기의 공동 생산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이 무기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이 결정되며 다시 한번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6조 원 규모의 계약 이행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산 FA-50 전투기는 매번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2024 에어쇼에서 FA-50 전투기의 놀라운 공중 기동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FA-50 전투기는 공중국의 비행을 선보였으며 이제는 폴란드군이 한국에 도움 없이 단독으로 FA-50 전투기를 운영하며 에어쇼에 참가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폴란드 공군이 직접 조종하고 있는 FA-50 전투기가 2년 전 에어쇼에서 선보인 공중 기동과 차원이 다른 선의의 기동 대면 비행 연속 기동 수직 상승 같은 고난도 공중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쌍발 대형 전투기임에도 최신의 4.5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근접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훈련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폴란드 공군이 FA-50을 기동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F-50을 비롯한 T-50 계열 전투기는 폴란드 필리핀 태국 이라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수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등 훈련기와 경공격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 가능한 다목적성과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 전 세계 다양한 환경에 수출되어 운영된다는 실적에 기반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의 제조사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A-50이 좀 더 본격적인 멀티롤 전투기가 되어주길 바라는 수입국들의 요구에 따라 단좌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카이에서 FA-50의 단좌형을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었지만 가장 큰 고객인 우리 공군에서 수요가 없어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멀티롤 전투기를 바라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FA-50 단좌형에 대한 요구가 빗발침과 동시에 단좌형에 대한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군사무기 전문매체 디펜스24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KF-21 전투기가 고난이도 고각 비행을 비롯해 최근 실시한 공중금류 비행을 선보이며 세계 최첨단 전투기 제조국 명단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디펜스24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폴란드 공군에 이미 도입되어 운영중인 FA-50 전투기와 같이 본 성능 조건과 타협점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산 F-35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전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큰 이점을 제공한다며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KF-21 전투기의 공동생산에 대해서보다 세부적인 조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이 무기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이 결정되며 다시 한번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6조 원 규모의 계약 이행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산 FA-50 전투기는 매번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2024 에어쇼에서 FA-50 전투기의 놀라운 공중 기동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FA-50 전투기는 공중국의 비행을 선보였으며 이제는 폴란드군이 한국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FA-50 전투기를 운영하며 에어쇼에 참가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폴란드 공군이 직접 조종하고 있는 FA-50 전투기가 2년 전 에어쇼에서 선보인 공중 기동과 차원이 다른 선외 기동, 대면 비행, 연속 기동, 수직 상승 같은 고난도 공중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선외 기동, 고속 비행, 수직 상승 등의 기능은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FA-50 전투기의 우수한 항공여 각적 설계와 추력 대비 중량비 그리고 기체 구조의 견고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조종사가 고도의 조종 기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장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FA-50 엔진이 성능 대비 작고 가벼운 기체이기에 가능했습니다. FA-50에는 F-404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국 FA-18 전투기는 쌍발이고 FA-50 경공격기는 단발 엔진이지만 FA-18에 비해 4톤이나 가벼운 FA-50에게 F-404 엔진 출력은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존 항공기들보다 복합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내구성은 유지하면서 기체를 경량화할 수 있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덕분에 F-20이 전투기의 괴물급 엔진으로 가능했던 기동을 FA-50 전투기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